히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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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하거든 너 그나 간만에 철색이 오져 200시간 다 돼가는데 실력이 전혀 늘지를 않네 이렇게 없어가지고 약간 뭐야 플레이하다보면 파밍하다가 나 죽이던데 왜 아무도 없지? 아 진짜 항상 이래죠 없다 생각하고 하다보면 맨날 있어 분명히 쳐다봤을때 없었는데 있어요 이다 생각하고 해야되네 카오팔이다 아 카오팔 한판 쓰자 아까 탄티 버렸었는데 아 카오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쓰는거 같냐 아 카오팔 딴 띠 소형도 오케이 풀파치 야아 에스알스 온기가 어디서 나와? 이렇다면 에미사 먹고싶은데 이렇다면 에미사 먹고싶은데 그쵸 저는 뭐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서 뭐 굳이 뭐 빡겜해야됩니까 여러분 게임 재밌게하면 장땡이지 그래서 굳이 안할게 아 사람 보셨나요 방금? 차탔나? 아이씨 소roe 호윯짜 날씨나거든요 구나 간만에 출체기오저 200시간 다 되가는데 실력이 전혀 늘지를 않네요 아우아니야 늘고있어 못느껴서그렇지 늘고있으세요 그럴수가 없어 진짜로 그런 생각하시면 진짜 슬럼프가 더 와요 원래 실력이란게 팍팍 느는게 아니라 눈에 좀 미비하게 점점점 늘어나가기 때문에 여기 떨군다고? 나설? 천 비트 먹으러 갑니다 천 비트 먹으러 갑니다 바로 먹으러 갑니다 회사랑 뭐야 나 2번 눌리고 내렸는데 뭐야 큰일 날뻔 했잖아 분명히 싸워야 돼 분명히 싸워야 돼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다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다 먹어야죠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네 미션 클리어 4배나 6배나 나오면 딱인데 이제 미션 클리어 4배나 6배나 나오면 딱인데 이제 10,000원 또 끄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절대 못이김 들어올 때까지 안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재아님 감사합니다 또 먹어야죠 소리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보물님 만원 재아님 1000비트 턴크누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게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동원 많이 하셔도 불리해요 불리하기는 비브랜초 재아님 우리 워낙 토크누원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쪽에 카오팔소 공기 이쪽 방향 카오팔소 공기 이 다음 자기장이 카오팔소 공기 와씨 실완이야 카오팔소 공기 iki 카오팔소 공기 바로 보인다 차소리 보인다 200 200 퍼펙트 0점 다시 돌리고 제가 이쪽으로 봤다는 거죠?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보고 멈췄다는 거 어? 거기가 있어? 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쪽 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3킬 했을 때 봤던 사람이 이쪽으로 보고 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에서 여러분 말로 들으면 당연한데 플레이하실 때 숙주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거 싼옥은 부시로 활용 잘하셔야 됩니다 싼옥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거 마을이 없네 한 명쯤은 올 것 같은데 오죠? 길리 슈트 확실하게 더 길리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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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간도 없네 아이씨 싸우고 단첨이기 자기가 너무 빨리 와야 돼 이건보 슬픈 슬픈 이건가?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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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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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걸 알겠지만 위에가 클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anken 실력으로 보호가 될 것 같아 뛰었나? 밑에 보이죠? 이쪽으로 오네요 아까 스쿼스 했죠? 지금부터 조심 소리를 냈기 때문에 주위가 완전히 클리어된 상태가 아니에요 매매 안남았거든요 자 그냥 타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만나면 안쪽 하나 보이죠? 하면 뭐 집안에 있구나 라인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쪽 라인 먹으면서 왔고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좀 타면서 앞에 보이죠? 그냥 물어 어떻게 풀어드리니까 별로 안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타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설명드리고 딱 들으면서 보시면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세번째는 앞으로요? 넘어갈 수 있는